소개 이 리뷰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정확하고 수평 정렬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다용도 도구인 시그먼 레이저 레벨 셀프 레벨링을 살펴봅니다. 선반을 걸거나 타일을 설치하거나 벽에 그림을 정렬할 때 이 레이저 레벨은 명확하고 가시적인 레이저 라인을 제공하여 작업을 단순화합니다. 셀프 레벨링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시그먼 레이저 레벨은 정밀한 정렬을 쉽게 만듭니다. 기능, 성능, 정확성, 내구성 및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여 기능과 이점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셀프 레벨링 기술 시그먼 레이저 레벨에 두드러진 특징은 셀프 레벨링 기술입니다. 일단 표면에 놓으면 레벨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조정되고 정렬됩니다. 이를 통해 수동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정확하고 수평을 이루는 라인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가시성 레이저 라인 강력한 레이저가 장착된 시그먼 레이저 레벨은 밝거나 조명이 밝은 환경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높은 가시성 레이저 라인을 제공합니다. 레이저는 정렬 작업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선명하고 선명한 라인을 방출합니다. 다양한 장착 옵션 시그먼 레이저 레벨은 다양한 장착 옵션을 제공함으로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레벨에는 마그네틱 베이스와 삼각대 나사산이 장착되어 있어 금속 표면에 부착하거나 안정성을 위해 삼각대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수명 내구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시그먼 레이저 레벨은 정기적인 사용과 까다로운 작업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레벨은 일반적으로 충격과 마모에 강한 고품질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사용하기 쉬운 시그먼 레이저 레벨은 사용자 친화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직관적인 컨트롤과 간단한 조작으로 전문가와 DIY 예호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벨은 일반적으로 쉬운 활성화 및 조정을 위한 원버튼 작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결론 시그먼 레이저 레벨 셀프 레벨링은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정렬 작업 및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셀프 레벨링 기능 가시성이 높은 레이저 라인 다양한 장착 옵션 내구성 및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갖춘 이 레이저 레벨은 정확한 정렬을 달성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니다. 셀프 레벨원 셀프 레벨 셀프 레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